거기 저 뭐야 이 사람 동네 어디서 밥을 먹고 체크기 먼저 할까? 체크기 먼저 하고 바로 피하건데 아 그래 바로 피하? 어쨌든 문자 좀 열어놓고 이 시간에 여행으로 다 붙여가지고 오면서 봤다면서요 오면서 어디서 먹었는지 정했다 이 말은 정해져 놨다 이 주소상에는 백미스가 할 수 있는데 내가 봤을 때 이건 공사하고 해서 공사하고 급한수록 우린 더 많이 벌어오는데 이렇게 여기는 스페인얼데 오 맛있는데 사졌네 아우 새우 오믈렛이랑 램 다짐이랑 그리고 삐프로렛 고기 다 찍었습니까? 먹자 보글보글 중입니다 보글보글 중입니다 안 뜨거운데 다들 개배고파서 개빨리 먹었어 왜? 어 자 컨셉 오늘의 컨셉은 뭔데요? 오늘 컨셉? 파란색 오늘의 컨셉 수시찾기 대작전 모션 수시찾기는 없지만 수시가 없는데 어떡해 미스윙 노래 틀어놓고 다니자 오메 오메 어메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 노래 어떻게 알았지? 약간 저런 거야? 치킨 먹을게요. 저희 모로코 치킨. 모치 모치. 굿맨 굿맨 굿맨. 깜짝이야. 어디로 마약하고? 으허! 매구빈, 매구빈. 안녕! 안녕 뭐 그래 마약하래? 방금 전에 너 철렁했어? 치연스? 쫄았어? 다칸사람이라 왔어 왜 나쁘다면 치부하는데 아니 코카인 얘기잖아 코카인 마약하면 나쁜 사람이야? 테라스는 뭐고 같아요 뭐야 한국말 줬어 있어 나라면 저게다가 이상하게 써야겠다 아이스크림빵 한 번 할까? 내려올 때 가위바위바위봐서 아이스크림 가내기 저어 안녕 여긴 반 지금 사자 가위데 한번 드세요 포토! 포토 찍고 싶다는데요? 돈 달랄 거 같은데? 아 그래 안녕 걔 똑똑하네요? 근데 쟤 순진한 애들도 그렇게 할까? 근데 그러면 돈 달라고 하면 그니까 돈 주고 싶을 거 같아 그냥 나 옷 줄게 진짜 이렇게 벌써부터 안전 불감증이 생기는데 내가 ITOP 한 달에 있을 때 어땠겠냐 나중에는 그냥 하나도 안 무서워서 밤에 존나 돌아다니고 거기 위험해요? 존나 위험하지 여기보다 배는 위험하지 아이스크림? 아이스크림? 아니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은 되게 좋아 뭐하겠는데요? 아까 전에 큰 기회에서 봤는데? 아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에서 가죽바방으로 합시다 어떤 거 시원한 거 같아 나 이제 코네도 몇? 이게 2020년에 저 콜라콘은? 몇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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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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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고마워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진짜 욕진내여 결국 수지 살기는 수지 내 마음속에 있는데 볼래? 박상아 콜라콘 누가 고른 버전이요? 본룡강에서 누가 불렀는데 씨앤블루 아 얘 씨앤블루요? 이종해야 되나? 안녕 백성 Johans 가위 이종 다리 이종 국군 엄청 재밌는데 절대값 아예 사실 근데 허수이기 때문에 절대값 같은 건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놈이라는 것이 아니라 놈이라고 하는 것은 루터에다가 딱 봐도 이해 못했죠? 놈투 디스탄스 이만입니다 놈투? 그 게임? 쏘쏘